요런 거 내기 걸고 보면 재밌거든 저는 마이야로 가겠습니다 아 마이아? 이거 마이아? 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겨볼 캬의 MC를 맡은 아나운서 주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2024 WTA 코리아 오픈 결승전이 펼쳐진 서울 올림픽 공원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오늘 그 뜨거운 결승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에는 테니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물을 모셨습니다 요즘 테니스 하면 이번을 빼놓을 수 없죠 테니스에 빠진 아나운서 이수정 아나운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테니스의 아이콘 테니스에 빠져있는 아나운서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를 좀 찾아봤는데 오 그래요 영광입니다 전부 테니스인데 이 정도는 뭐 아나운서 하기보다는 테니스 선수에 가깝다 자 오늘 결승이 펼쳐질 예정인데 준결승 어제 와서 다 보셨다면서요 네 어제도 와서 준결승 보면서 어떤 선수가 또 결승에 올라가나 제가 또 예습을 또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자 경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 주변에 볼거리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도 함께 둘러볼까요 좋아요 기아TV에서 왜 테니스장에 나와 있는지 이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아가요 사실 2024 WTA 코리아 오픈 후원사이기 때문인데요 대회 공식 자동차 스폰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 뒀습니다 자 지난 8월에 소개가 됐거든요 KA 상품성 개선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상품성 개선은 시술 정도 돼야 돼요 얘는 근데 시술을 넘어서 지금 수술이 돼버렸어 지금 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뉴 KA이십니다 아 뉴 KA 전면보 새롭게 달라진 이 라이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기아의 요즘 패밀리 룩이거든요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고 전기차처럼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휠도 보시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후면부는 굉장히 날렵하게 빠져서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영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차는 중후한 매력뿐만 아니라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을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거 자 이제 더 뉴 KA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뭔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뭔가 편안한 그런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모던 인테리어의 느낌이죠 그리고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뭐냐면 듀얼 충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과 운전석이 똑같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가지고 눌러보셨어요? 네 지금 제 엉덩이가 저는 가만히 있는데 들썩들썩해요 거기다가 윌렉션 시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누르면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됩니다 어머어머 어디가세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됐다 됐다 오오오ating 너무 편안하죠? 너무 편한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암레스트라고 부르셔요 암레스트가 양문 영으로 열린다는 걸 이 안에 UVC라 그래서 살균까지! 살균 기능이 됩니다 이거는 애기가 지신 분들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더 뉴 K8의 실내를 좀 살펴봤거든요 너무나 갖고 싶은 차 여러분도 한번 타보시죠 자 여기는 테니스를 좀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타겟 테니스 위드 기아라고 적혀있는데 뭐 타겟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제발 자 오케이 0점! 두 번째! 1점! 이거 맞은 걸로 할게요 맞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점 4점 네 마지막 하나 오케이 도전! 시작! 아 어떡해 과연? 짠! 오케이 3점! 두 번째! 도전! 오케이 3점! 시끄너네 어떤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헤리티지잖아요 그럼요 기아가요 장안 종목에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페니스 종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호주 오픈이에요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의 가장 오래된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002년부터 시작됐어요 네 2002년도가 왜 기아에게 의미 있는 해였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가 어떤 차종인지 아세요? 소렌토? 그렇습니다 소렌토가 2002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우리나라 1위가 됐잖아요 중국에 또 시장 진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 도전 정신의 일환일까요? 이 기아는요 굉장히 스포츠와 관련된 후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호주 멜번에 가면 기아 아레나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2010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파엘 나달 아시죠? 나파엘 나달의 아주 오래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나파엘 나달과 후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독일 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받았어요 기아 차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차군요 이런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죠 명언이죠 명언 테니스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후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기아가 오늘은 2024 WPA 코리아 오픈에서 또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면 결승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제가 다 떨려요 너무 기대되죠? 네 자, 함께 그러면 결승 경기 가보시죠 가보시죠 이거죠 진짜 올 때마다 설레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가 아까 밖에서 K8도 보고 왔는데 경기장 안에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센터코트 안에 기아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고급스러워졌다 맞아요 위험이 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WPA 250에서 500으로 코리아 오픈이 격상됐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사실 선수들은 랭킹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랭킹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WPA 250 같은 경우에는 우승한 선수에게 280점이 부여가 돼요 그런데 500이 되면? 500으로 되면서 470점으로 우승자에게 랭킹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랭킹 순위가 또 변동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큰 경기가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여기서 결승이 펼쳐질 텐데 복식도 펼쳐지고 단식도 펼쳐지죠? 단식에서는요 러시아 출신의 카사트키나 선수와 그리고 또 브라질 출신의 마이아 선수가 붙게 되는데 이런 거 내기 걸고 보면 재밌겠지 할까요? 저는 마이야로 가겠습니다 마이아? 이거 마이아? 죄송합니다 손절하겠습니다 네 고기에는 단식보다 복식이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공이 너무 속도감이 있고 작전 게임이거든요 단식보다 복식이 훨씬 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시before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단식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긴장되요 오늘 맞붙는 2 vs. 러시아의 카사히 두 선수가 진짜 치열하게 싸워서 지금 이 결승전까지 온 만큼 무리 없이 끝까지 대회를 잘 치러냈으면 좋겠고 마이아 선수에 또 한 표 거셨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 마이아 선수 경기를 봤거든요 일단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 선수가 정말 잘 없고 까다롭거든요 그만큼 나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걸었네 이거 마이아? 마이아 선수가 지금 굉장히 베이스라인 끝까지 길게 길게 쓰네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어요 와아 완벽한 완승이다 완승 오늘 캬TV 덕분에 WPA의 코리아 오픈 결승을 다 보고요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TV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선수들의 숨소리라든지 기합소리라든지 공이 라켓에 맞어나가는 그 느낌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테니스를 또 한우물만 파다 보니까 테니스도 보고 차도 구경하고 정말 1석 2조의 이 콘텐츠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차 살 때가 좀 됐거든요 K8의 매력에 너무 빠져버려서 다음 차는 K8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테니스 다켓은 한 100개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0개쯤 들어가죠 충분하죠 입장 아나운서 테니스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덕분에 테니스 관람을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와 함께하는 WPA 코리아 오픈 결승전 경기 함께하셨습니다 즐겨 볼게요 자 아멘